죽인 사람들이 악랄한 범죄자라는 것을 자극하면서 달라지는 이탕의 혼란, 그리고 변화를 다이나마하게 그려낼 최숙시의 여론이 기대되고 있죠. 무대를 올라오셨습니다. 먼저 인사해 편안하게 해주시고요. 워낙 많은 기자님들이 오셨으니까요. 시선 편안하게 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 분 보실 때 왼쪽에 계신 기자님들께 먼저 시선 부탁드립니다. 중앙에 계신 기자님들께도 손 흔들어주시고 계시고요. 역시 오른쪽에 계신 기자님들께도 손 흔들어주시고 계십니다. 평범한 대학생, 순진한 이탕의 모습을 살짝 보여주신 것 같아요. 아, 조금 더 붙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극이 시작되면은 친밀하게 같이 서있는 장면을 많이 본 게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많이 화목한 모습을 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중앙에 계신 기자님들께도 시선 부탁드리고요. 또 오른쪽에 계신 기자님들께도 시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